전국 곳곳에 자리한 NH농협은행은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많은 회사들이 모여있는 광화문에서 기업 고객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NH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광화문은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언론, 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런 특성을 잘 살려서 기업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NH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인데요. 과연 어떤 노력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각양각색의 기업이 한데 밀집해 있는 광화문. 바로 이곳에 오늘 소개할 NH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가 있습니다. 광화문금융센터는 위치상의 이유로 특히나 기업 고객의 비율이 높은데요. 보다 더 많은 기업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화문금융센터의 박종일 지점장과 정중희 팀장이 근처의 한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이 호텔은 최근 농협으로 주거래은행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다른 은행을 저희가 거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주거래은행까지 그렇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내국인들을 더 유치를 하고 더 끌어올린다 보니까 저희가 농협에서 우리 농협 민족을 위해서 농협의 이러한 노력으로 이 호텔은 정책자금 20억 대출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100명 변경 등록, 그 밖에도 50건의 신규 카드 청약 등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농협 임직원이 호텔을 이용할 때 호텔 측에서는 특가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광화문금융센터 근처에 또 다른 호텔을 찾은 정중희 팀장과 김영설 과장. 호텔 내부를 살피며 갖가지 특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같은 업종이긴 하지만 이제 각 호텔의 특성이 있고 특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섭외를 나왔고요. 그래야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드릴 수 있고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세미나라든지, 학계, 연회, 일반 행사 많이 하고 있으니까 농협 임직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많이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임직원 얘기를 들어보면 광화문센터 농협지점이 거래업체에 상당한 혜택을 많이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무적으로 서로 상호 혜택을 주는, 혜택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앞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광화문금융센터는 기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센터장을 중심으로 매일 팀장급 이상이 모여 기업 정보를 공유하며 신규 기업체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 고객 유치는 직간접적으로 농협에 여러 사업이 연결되기 때문에 기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중심 광화문에서 더 많은 기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광화문금융센터 파이팅! 오늘은 기업 마케팅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NH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를 만나봤는데요. 각 법인 고객의 특성과 필요를 잘 알고 그들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상생하려는 노력이 광화문금융센터의 성장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는 광화문금융센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